그러라고 그런 게 아니라. 도희, 이럴 거면 응원단 그만둬. 훈련하기 싫어서 거짓말한 것도 모자라. 혼자 이런 짓까지 버려? 아니, 그게. 너 지금 호대에 무단 침입한 거야. 이거 알려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긴 생각이란 게 있었으면 애초에 이런 짓을 독단적으로 버리지도 않았겠지. 넌 너 하나 편하자고 한 거겠지만 전체의 피해가 가는 일이라고. 아니, 훈련이며 맨틈에 뭐 하라는 게 오죽 오바면 이럴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솔직히 단장은 자기 좋다고 하는 일이니까 괜찮겠지만 다들 너무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하기 싫으면 나가. 이렇게 피해 주고 다니지 말고. 네? 나갈게요. 나가면 되잖아요. 사장님, 나갈게요. 저, 단장. 저, 단장. ... 다 분다시 . . . . . . . 봄바람처럼 감사합니다 왜 너 나한테랑 뭐라고?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애들이랑 다 같이 했는데 좀 괜찮아? 뭐야? 너 언제 탔어? 아까 그칠 때까지 기다렸지 그럼 이거 고마워 남들이 보면 시련이라도 당한 줄 알겠다 네 맨날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